오늘은 산천대축계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의 집에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는 우리나라에 소위 크게 뭔가 사여서 그게 복이 되고 우리한테 웃음을 마음껏 주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대축계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축계는 여러분 그림을 보다시피 밑에는 하늘입니다 하늘보다도 위에 이렇게 산이 하늘보다도 더 높은 산만큼 더 사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만 해도 높고 많은데 그 높고 많은 중에 가장 높은 게 우리가 산이잖아 그러니까 산만큼 하늘이 오히려 산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이 하늘을 넘어서서 산만큼 사여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부하는 사람은 뭡니까 공부 지혜가 많이 하늘보다 더 사이면 좋고 돈을 버는 사람은 하늘보다 더 많이 사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소위 모아서 사람을 부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넘어서 하늘보다 더 높게 많이 모여들면 좋겠죠 그런 게 우리가 대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런저런 실수를 나름대로 보지요 꿈으로도 보고 옆집에 영감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자기가 아는 쪽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 실수가 대축이라고 하면 원래 어떤 경우든 많이 사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릴 것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혜가 많이 쌓일 것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붙어서 표를 많이 몰아온다 이런 얘기가 대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축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대축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축은 바르게 하면 이롭다 그 다음에 불가식하면 길하다 그 다음에는 이습대천이다 그러니까 이롭다는 이가 두 개고 그 다음 길이 하나입니다 길이 하나 상당히 좋은 거죠 이롭고 이롭고 길하다 좋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좋다고 봐야죠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대축이 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지혜가 많다 돈이 많다 사람을 많이 내가 데리고 있다 이러는 사람은 불가식이라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야 된다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소위 집에 갈 시간을 놓친다든가 또는 뭡니까 소위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나라 일을 본다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죠 그렇죠 뭐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가 끝이 나지 않는다는 집에 돌아갈 수 없죠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안일하게 엄마 밥이나 아내 밥을 먹고 살 그런 형편은 아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대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서 건너갈 수가 있다 우리가 골짜기에서 우리가 배를 탄다 골짜기를 요즘 저쪽 유럽 쪽에 홍해를 타고 우리가 소위 상선이 진행한다 해봅시다 전쟁 중에 요즘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대축인 사람은 그 어려운 뭡니까 대천도 건너가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고 내가 소위 이기까지도 채워올 수 있다 하는 그게 대축이거든요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대축은 옵션이 붙습니다 옵션이 마구 제비로 크게 잘 뗀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 정도를 그려야 된다 대축인데 또 무슨 정도가 있나 이렇게 의아해 할 사람이 있죠 대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대축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건 강강강이죠 강강강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늘만큼 강한 의지를 끊기지 않는 노력을 해서 뭡니까 산만큼 쌓았다 이 말이거든요 산만큼 쌓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30대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30대 이 그림으로 보면 30대 그러니까 한참 혈기 방장하죠 혈기 방장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 1, 2, 3이라는 사람을 소위 실력과 경륜과 성숙도를 봅니다 실력과 경륜과 성숙도를 봅니다 안 할 말로 시험 치면 100점이라 시험 칠 때마다 100점이라 그런데 그 사람은 경륜이 없다 소위 이력이 없다 경륜이 없다 또 숙성되질 못했다 이러면 바깥에 나와서 쓸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여기 김장이래 김장 팔팔 살아있는 김장이든 오늘 어쩌네게 막 한 김장이다 그걸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는 손님 앞에 내 눈을 팔팔 살아있는 김장을 주면 맛이 안 돼 있잖아 그걸 우리가 경륜이라 그러네 실력은 뭡니까? 실력은 가진 양념 다 들어갔잖아 그죠? 가장 좋은 배추를 가지고 가진 양념을 다 해서 딱 어쩌네게 소위 밤을 세워서 소위 김장을 담았잖아 그런데 그 내놓으려 하니까 안 익었잖아 내놓으려고 하는 며느리가 김치는 잘 담갔는데 맛은 안 들었는데 그게 경륜이잖아 경륜 그 다음 뭡니까? 숙성도죠 숙성도입니다 그걸 여기서 하는 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 정도를 지켜야 이롭다 대축이라고 다 대축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 구실해야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듯이 대축도 옵션이 있다 그 옵션을 잘 지켜야 이롭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밥을 안 먹을 만큼 밥 먹지 못할 만큼 바쁘다 왜? 세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는 바깥 일에 봉사하고 힘을 속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서 안일하게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나 이러면 첫째 강건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강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이 어디를 갖다 놔도 실력이 뒤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강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건이 양양양이죠 양양양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밑이 모자라죠 또 이게 뭡니까 안이 모자라네요 그죠? 또 이게 한 뭡니까 겉이 모자라네요 그죠? 양양양 강강강 실력이 어느 누구와 소위 결화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근까는 말이 건강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뭔 말이죠? 건강하다 어떤 일이나 어떤 자리에 또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어도 병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좌로 가도 좌에 들어가서 병이 걸리고 우에 가도 우에 가서 금방 병이 걸리는 사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감기가 걸리는 사람 있죠 그래서 실력이 빵빵하면 절대 자로우로 상하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건강함을 지린다 그 다음 어려운 말이 독실이란 말입니다 독실 독실 독실해야 된다 실하기는 실해야 되는데 실하기는 실해야 되는데 정말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실해야 된다고 독실이거든요 독실해야 된다 이게 전부 1, 2, 3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1, 2, 3보고 여러분 1, 2, 3이 대축이 돼야 그 대축을 쓸 수 있거든요 1, 2, 3이 대축이 안 되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우기는 배웠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사자로 배우는 거 있죠 사자로 사자로 배우는 게 뭡니까 이게 사자죠 그죠? 비슷하게 야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야 비슷한데 그래서 이 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사로 갈 염려가 많죠 사 그죠?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하죠 이단 이단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아는데 뭡니까 상당히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 걸 갖고 있는 기라 본래의 자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기라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 해야 되죠 특히 신흥종계에 보면 이단 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독실해야 된다 진실로 소위 믿을 수 있을 만큼 두터운 실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어느 장소에 내놔도 남다른 삐치 나야 된다 남다른 삐치 나야 된다 우리가 내 자식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애써서 공부하는데 합격이 안 돼 애써서 노력하는데 도와야 안 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애써서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럼 뭔가 뭡니까 이 하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예를 들면 이게 기초라고 그러면 기초가 덜 됐거나 또는 뭡니까 이게 이제 중심이잖아 중심이 충이라고 그래요 충 이 중심 잡는 충실한 면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 안 그럼 또 이걸 뭡니까 너무 겉만 겉만 또 훑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다 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건강 이 세 개 다 건강해야 돼 이게 강건이라고 그래요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강건하고 독실하고 그래야 이제 삐치 난다 이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구를 하지요 요구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할 때까지 일신 기득하라 세상이 인정할 때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어제 거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너의 나의 당신의 그죠? 이게 실력입니다 득입니다 그죠? 새롭게 새롭게 소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다 됐다고 여기서 안주했으면 일찍 안주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중간에 안주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마무리와 덜 뗀 상태에서 안주하는 거죠 남이 진짜 빛이 대단하네 할 때까지 뭡니까? 나날이 새롭게 나날이 새롭게 그죠? 그게 우리의 일신 우일신 크는 거 아이가? 나날이 새롭게 나날이 새롭게 해야 내 실력이 일치월장이 되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안 되겠냐 이게 이만큼 했으면 안 되겠느냐 어떤 심의로도 통과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탁탁탁거리니까 본인도 소위 기가 살아나지 않고 곁에 지켜보는 부모들도 형제들도 좀 기가 조금 이렇게 꺾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대축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축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축은 내가 내 노력만큼 내 노력만큼 뭡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당신은 대남쿠나 하고 떠받떨어주는 산만큼 더 뭡니까? 떠받떨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산이라는 내 실력 속에 실력 속에 하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하늘을 우르르 봐야 되는데 이 하늘이 내 실력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여가가 없지 네 실력이 있나 없나 실력이 내한테 들어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실력이 다 된 대축이 되려고 그러면 지켜야 될 옵션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이롭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어렵게 들릴 수 있겠죠 그래야 되면 내가 조용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못 산다 밖에서 이 일을 도와달라 저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잠도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그죠? 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일을 맡기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천대축계가 소위 요번에 여당의 빚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동문시의 앞으로 정치진로를 한번 물어봤는데 산천대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천대축에서 이 양반이 1, 3, 3, 소위 4 이렇게 소위 움직였는데 먼저 1로 보면 1로 보면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이들을 그만두게 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자님 얘기하기를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이들을 그만두게 하여 이롭다는 것은 그래해야만 재앙이 범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산천대축계는 산천대축계는 이 사람이 대축을 얻으려 하면 이 말입니다 대축을 얻으려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겠죠 그죠? 1, 2, 3은 미성숙한 대축자들입니다 미성숙한 대축자 우리가 정치 동네를 보면 국회의원이면서도 소위 뭡니까?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조금 더 성숙도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에 좀 덜 맞다든가 하는 게 1, 2, 3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4와 5가 제어를 잘해서 컨트롤을 잘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하늘이잖아 하여금 뭡니까? 산만큼 산만큼 뭡니까? 높고 많이 쌓인 대축자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이들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투성인 이들을 어떻게 소위 이 양반은 제압을 하고 나왔냐고 그러면 여기 보면 수도부 있잖아요 수도부 있잖아요 이게 그칠 짓자거든요 그칠 짓자 그칠 이 그칠 짓자 소위 실력도 안 된 사람이 실력도 안 된 1, 1, 2, 3, 3은 실력이 있어도 제일 아래 실력 제일 아래 실력 실력이 좀 미치지 못하는 실력 경륜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경륜 이런 사람이거든요 성숙이 채 되지도 못한 사람을 일로 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다음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할 때 그만 밟도록 해야 이롭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 들어와서 처음 들어와서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들어와가지고 너는 공천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출마하지 마라 너는 출마해라 이런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선제공격을 했다 선제공격으로 그렇죠? 나는 소위 어떤 소위 출마 관계도 아닌 비례도 안 하겠다 지역구도 출마 안 하겠다 이 출마를 포기했다 출마 포기 출마 포기를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선 했다 4선 했다 5선 했다 하는 원로 원로들이 뭡니까? 원로들이 나름대로 세월은 지났지만은 나름대로 세월은 지났지 뭡니까? 이 시대상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만둬야 당신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하는 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망가지라 그렇죠? 근심 걱정이 망가지라 이들을 어떻게 대축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여 성공을 시킬 것이냐 이게 대축이잖아요 대축이라는 성공을 시킬 것이냐 내가 먼저 그 이권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상대로 하여금 협족해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축을 얻으려고 하는데 대축을 얻지 못할 재앙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사람은 먼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포기한 게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의는 보면 구의는 보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힘이 가장 세다고 하는 중심자리에 있는 자들이 중심자리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손이는 자네 소리는 듣지 않는다 당신 소리는 듣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 이 앞에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3선, 4선, 5선이지만 난 계속 간다 나는 포기 안 한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해야 되냐 수레에서 내리게 해야 된다 수레를 내리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바퀴를 빼든지 자동차 키를 빼야 된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 수레의 바퀴를 뽑기든지 안 그러면 키를 뽑도록 해라 그래 해야 그 사람들이 더 탈이 없다 더 탈이 없다 이 중무음자 이 근심극정우자입니다 근심극정우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소위 절름바리 왕자입니다 절름바리 왕 절름바리가 잘난치 않은 거잖아 절름바리가 이렇게 삐칠 내려고 잘난치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아직 산만큼 이루지를 못해서 하늘만큼은 돼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늘보다도 더 높은 산만큼 실력이 쌓여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무조건 나가려고 하죠 무조건 나가려고 한다면 이 양양양 강강강은 뭡니까 전진밖에 모르거든 이런 사람에게는 뭐한다 키를 뺏는다 안 그러면 자동차 소위 바퀴를 빼버린다 이런 소위 뭐랄까요 좀 강력한 수단을 취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강력한 수단을 취한다 그 다음은 또 뭐겠습니까 이 수례가 전진하려고 할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름대로 이쪽에서 소위 약속한 게 있겠죠 이걸 지켜줘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마 이 하늘라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때 소위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소위 그게 무슨 죄인양하는 소위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그리고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에요 북체포 특권 이것까지도 나아 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키를 빼버린 거죠 못 달리게 그 다음 뭡니까 차 바퀴를 빼버린 거예요 못 달리게 죄진 사람은 죄를 인정해야 되고 소위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죄진 사람은 그게 무슨 죄인양 내가 국회의원이면 이런 거는 죄는 아니다 라고 하는 특권의식 그렇죠 이런 것을 다 포기한 사람만 어떻게 한다 공천 주겠다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여탈복이라 수레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수레바퀴를 빼버리고 자동차 키를 뭡니까 빼버린다 그래 해야 뭡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중무야라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지금 내용은 한동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이 자리를 맡은 이유는 구의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다 내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놓였는데 내가 우물쭈물 이 체면 저 체면 소위 상고초력까지를 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위 얄팍한 소위 자세는 보이지 않고 무조건 뭡니까 마지막 날아오는 공은 휘두를 수밖에 없다 하는 심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딱 소위 타석에 서서 내가 칠렸고 할 때 내를 도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내를 도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소위 1, 2, 3에 해당되는 그죠 다음 선수로 입장시킬 소위 사람들에게 소위 뭡니까 자세에 대한 경고등을 켜는 것이 이 소위 1과 2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축계에서 중요한 대목은요 우의 상의 자들이 아래 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대축이 되도록 컨트롤하는 겁니다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다 대축이라 1, 2, 3, 4, 5, 6이 다 대축이라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네요 이게 중천금계입니다 중천금계인 소위 경우는 중천금계인 사람은 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뭡니까 1, 2, 3, 4, 5, 6의 경우에 있다는 거죠 그럼 1의 경우는 뭐냐 왕이 될 것이지만 지금 뭡니까 아직도 왕으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저 물속에서 왕이 되도록 실력을 더 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처럼 대축도 이것도 대축도 1, 2, 3, 4, 5, 6이 전부 다 대축될 사람이지만 1은 뭐냐 아직도 실력이 덜 사졌다 아직도 경륜이 덜 사졌다 대축은 돼 대축은 돼 그 다음에 아직 숙성이 덜 됐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양양양인데 이게 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음 역할은 뭐냐 이 사람들 뭡니까 아주 강하게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 옵션에 다시 말하면 이정이라는 옵션에 정도를 소위 대축이라는 정도를 뭡니까 어기면 불리하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옵션을 다 지키면 이정이 되는 거예요 대축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그래서 이 음은 뭐냐 양을 뭡니까 양이 전속도로 진력하는 것을 뭡니까 저지하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야 니 요쪽 공부가 좀 덜 됐네 요거 요거 요런 도둑적인 문제가 좀 덜 됐네 야 니는 다 했는데 이력 경률이 좀 부족해 요걸 뭐냐 야 니 조금만 숙성하면 되겠다 요런 거를 컨트롤을 해주는 게 4와 5의 자리입니다 그럼 4를 먼저 보겠습니다 4는 뭐냐 동우지옥이라 여러분 동우는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이 동우는 송아지거든요 이 송아지는요 뿔이 납니다 이렇게 처음에 뿔이 날 땐 뿔이 있는지 없는지 소위 감각을 모릅니다 근데 송아지가 뭡니까 불알이 조금 뭡니까 요렇게 탱탱해질 때쯤 되면 뭡니까 이 뿔이 근질근질합니다 뿔이 근질근질합니다 막 쎄리 받고 싶어요 아무데나 받고 싶거든요 우리가 사춘기 하는 거 있잖아 사춘기 되면 뭡니까 뭔가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싶잖아 다른 상상을 하고 싶잖아 다른 행동도 하고 싶잖아 이제 사기에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동무지 고기란 소위 코투렉 하는 거 있죠 코투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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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나요 코투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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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이 뿔이 두 개 있으면 여기다 뭡니까 이렇게 또 소위 박지 못하도록 뿔의 위력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기란입니다 코투레도 코투레지만 이 소위 지름대죠 지름대 두 소위 뿔로 딱 이렇게 소위 운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 지름대랍니다 이 지름대 곡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송아지의 뿔의 위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크게 길하다 크게 길하다 이게 뭡니까 원로들이 그죠 원로들이 전부 다 일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좀 포기를 하자 우리가 좀 뒤로 좀 나서자 해야 되는데 뭡니까 아직도 나는 그래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뭐한다 소위 코투레를 탁 해놓고 뭡니까 코투레는 뭐 끈이 있으면 땡기면 소가 송아지가 땡겨 오잖아요 코투레를 이 끈을 풀어뿐니까 송아지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났다 하잖아 여기에 뿔이 난 게 아니고 엉덩이에 뿔이 나면 아무데나 돌을 당기지 않아 그러면 전체에 대축이라는 소위 한동무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큰 대축에 자기의 목적은 대축이거든 대축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판을 흔들면 안 되니까 소위 4의 자리 또는 5의 자리 5의 자리에서 뭡니까 어떤 옵션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로 그 하나로 뭡니까 송아지에 소위 코를 잡아맨다던가 뿔을 잡아매는 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죠 그걸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으면 내 얘기를 안 들으면 뭡니까 소위 봉출 안 해주겠다 라고 선언을 했잖아 그죠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이런 옵션이 욕사해야 합니다 6, 5의는 또 뭐라고 그랬냐 분시지아랍니다 분시지아 분시지아랍니다 돼지의 불알을 까버립니다 돼지의 불알 소위 소는 뿌리 힘이 좋고요 돼지는 어금니가 어금니가 힘이 좋습니다 막 깨묵니다 깨물어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세다 이 말이죠 이빨 그죠 말빨이 세다 이 말이죠 말빨이 이 말빨 샌놈들을 뭡니까 불알 바쁜다는 얘기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시죠 완전히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정치인도 정치인 구실을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강력한 소위 저지하는 방법으로 이 대축자들을 아래 1, 2, 3 아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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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죠 소위 더 실력을 삭해하든지 안 그런 겁니까 자기가 소위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안 그런 겁니까 불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 또 뭡니까 돼지 불을 까부겠다 하는 식이라는 게 이 대축의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구삼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 구삼은 1, 2, 3의 끝입니다 1, 2, 3의 끝 1, 2, 3의 끝이 뭐냐 하면 나는 실력을 샀고 실력을 샀고 그 다음에 경륜도 샀다 경륜도 샀다 마지막에 뭡니까 숙성입니다 숙성 숙성이 약간은 덜 됐다고 하면 되도록 이 말입니다 숙성이 되도록 하면 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위에 뭡니까 산 꼭대기가 된다 산 꼭대기가 되면 어찌느냐 누구나 뭡니까 그 누구나 우러러보는 우러러보는 그 꼭지점이니 꼭지점이 이 자리에 앉고 싶잖아 어느 누구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갈려고 뭡니까 소위 대축을 하는 거잖아 소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 아이가 이 자리잖아 그죠 근데 이 자리에 늘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사사로운 이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되질 못하는 거죠 산이 되질 못하는 거죠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거야 그 놈이 그 놈이 정치하는 놈들은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하는 거야 뭐 사리사육에 잡혀가 당리당량에 잡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성 소위 정치 그죠 기성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실력이 완전 숙성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삼의 얘기입니다 양마추 저 위에 꼭대기 한 점밖에 없는 뭡니까 훌륭한 말을 쫓아가야 된다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길이 어렵다 간이죠 난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게 산이 붙었죠 나무 어려울 난 옆에다가 이게 뭡니까 괴 간장 붙었죠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를 향하여 바르게 찾아 올라가면 니한테 이뤘다 그죠 뭐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 훌륭한 꼭지점에 앉아있는 이 말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 자리를 소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쉽지 않지만 내가 갖출 것을 다 갖추면 뭡니까 내가 취할 수 있다 추수하서 나락배듯이 배에 온다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뭐냐 일한 여위라 이게 직역은 뭐냐고 그러면 매일 동안 그죠 술에 몰고 다니는 일을 하라 그리고 삿댄 일은 하지 말고 술에 몰는 일을 하라 이렇게 놨거든요 이걸 의역을 하면 매일같이 매일같이 깨어름지이지 말고 사심 욕심 가지지 말고 뭡니까 늘 수행하는 자세로 수행하는 자세로 그죠 늘 자기 자신을 소위 결제하는 자세로 재개하는 자세로 재개하는 자세로 그죠 소위 자신을 닦고 갈고 가면 그 자리는 멀지 않아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같이 막을 한자인데 일한 하는 말이요 매일같이 삿댄 기운이 삿댄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이권도 생기잖아 그 이권에 매일이잖아 매일이니까 봉투사건도 나오고 뭐죠 감옥 가는 사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늘 뭡니까 막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도산서울에 가보면 그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사종기성 한사종기성 한사종기성요 삿댄이 늘 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뭡니까 나도 배부르 싶잖아 나도 고급차 타고 싶잖아 그죠 우리집 사람한테 뭡니까 명품백 사주고 싶잖아 우리한테 고급차 사주고 싶잖아 그런 삿댄을 뭡니까 삿댄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언제든지 막을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유혹되면 한방에 가는 거죠 한방에 가는 거죠 노무현 씨가 자살한 이유는 이거죠 정치는 돈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돈 문제에 소위 깨끗질 못했다 자유롭지를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삿댄 일들이 매일같이 밀려오죠 이걸 내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 하려면 뭐가 늘 내한테 존재하게 해야 된다 성심성의가 성심성의가 이 성실 하는 거죠 성실 성실함이 너흘레한테 존재하고 있으면 삿댄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삼 이란 얘기가 대축의 구삼 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실력 그죠 경륜 조화 이것이 어떻다고 숙성이 돼야 돼 누구나 어디 어떤 곳에 가둡니까 그게 돼야 돼 통과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어 그래 그거 좋네 그래서 뭡니까 소위 부정과 부패에 말리게 되죠 매력같이 지금 참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은 지금은 앞으로 앞으로 정치는 뭡니까 수도자 같은 뭡니까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내거는 기치 같아요 옛날식 방식은 안 된다 옛날식 386 486 586 이거 안 된다 이제는 786 이제는 좀 수도자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죠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도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이름도 받지 이름도 쓰지를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또는 뭐 좀 심하게 뭐 뭐 검찰 사칭을 했다든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죠 그런 사람을 뭡니까 조놈의 대상으로 야당에서 소위 떠받들고 있으니까 이 지금 정치가 지금 팍 막혀서 이제 안 돌아가죠 그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뭡니까 이 검사 출시이잖아 법무장관 출시이잖아 그죠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어 만약에 만약에 아이고 나는 세상에 어째 돌아가더니 홀렬이네 혼자 살란다 이러면 아무 걱정 없이 뭡니까 훅 털고 뭐 미국을 떠나든지 그죠 영국을 떠나든지 가서 혼자 살 수 있잖아 그죠 이런 흔히 숙세기판에 들어와서 수도자처럼 바로 한번 세워보려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말 안 넣는 송아지들한테는 소위 콧두레를 소위 받고 또는 뭡니까 이빨 함부로 놀리는 자에게는 그죠 소위 돼지 불알 까듯이 거세를 시키겠다 하는 강력한 소위 기운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대축이 이 대축이 소위 완성되면 어찌 되느냐 완성되면 원래 주역은 도를 가리킨 얘기거든요 도 도는 진리잖아 그죠 진리 때문에 치고 박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축 소위 돈도 다 샀고 지혜도 다 샀고 그죠 그 다음에 권력까지도 다 소위 사서 얻어 닦고 하면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늘을 짊어지고 하늘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만사에 자유자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치를 해도 정치에 매이지 않고 그죠 소위 가정을 다스려도 가정에 매이지 않고 사업을 해도 사업에 매이지 않고 그죠 풀빵 장사를 해도 10원 20원에 매이지 않는 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하는 사람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릇을 뭐랬요 공자님이 도대행야라 이랬습니다 도대행 도를 크게 행하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누가 그게 대축이다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싶냐 그러면 어쩌면 철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동호이라는 사람이 그죠 소위 국회는 한문 안해본 철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페이스대로 완성이 된다 그러면 하늘을 짊어지고 가는 큰 뭡니까 도인이 될 것이다 도를 크게 활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그게 여러분 쉽지 않겠죠 어떻게 쉽습니까 그죠 저 시플은 소위 거대 야당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소위 주역에서 얘기하기는 뭐냐 그러면 그런 대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일 같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덕을 닦아라 아주 참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냐 하학이 상달이 될 것이다 아래에 하찮는 아래에 하찮는 뭡니까 정치 공부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뭡니까 도달하는 자리는 저 위에 도를 닦아서 앉는 그 자리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소위 꼭대기는 가장 낮은 밑바닥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수음 이게 높지만 요수음 이게 높다 이거 동쪽이 요수음 서쪽이 끝이고 서쪽이 동쪽이 끝이잖아 그래서 가장 아래에서 뭡니까 학습을 하는 건 저 뭡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 자리에 누구나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지혜를 닦고 그죠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죠 내 경험 이 경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소위 고춧가루 또는 뭡니까 마늘 가전양념 새우 제시니 뭐니 가전양념이 다 들어가서 숙성이 되면 그죠 누구나 원하는 맛좋은 김치가 된다 그러나 그게 절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 쉽지 않는 것을 뭡니까 소위 미리 알았던 당나라 때에 소위 황벽선사가 있습니다 황벽선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우리가 산천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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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시가 되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벽선사가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한 번도 1분 입니다 한 번도 소위 뼈가 시린 그렇죠 뼈가 시린 뭡니까 소위 추운 날씨를 맛보지 아니했는데 맛보지 않는다면 한 번도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를 맛보지 않는다면 매화가 매화가 코를 찌를 듯한 코를 찌르던 향기를 피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매화향이 참 진하고 좋잖아요 그 향기는 추운 추운 뼈에 사무치는 추위 그 추위를 추위를 겪었기 때문에 소위 매화향이 코를 찌른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성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죠 엄청난 소위 뼈를 깎는 참 뼈가 부러지듯한 그러한 소위 노력 끝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천재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남명조식 선생이 한 번도 뭡니까 나라의 녹을 먹지 않는 산림처사 잖아 그죠 산림처사 산림처사 산림처사인데 이 산천재에 가보면 그 사람이 세운 서당이 있죠 산천재에 가보면 이런 시가 나와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천석만석 하는 거 있죠 천석만석 천석만석 담는 종을 한번 보라 이 말이야 저 종을 저 종이 천석만석을 담는 종이다 그런데 저게 절대 뭡니까 크게 두드러 패지 않는 이상 절대로 패지 않으면 절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하늘이 그냥 하늘이 된 게 아니다 이 하늘이 대축이 되려고 그러면 이 하늘도 단련을 해야 된다 각 고의 노력과 단련을 시켜야 된다 아들이 그죠 아들이 훌륭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들이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오냐오냐 해서 아들이 됩니까 회초리도 치고 뭡니까 가혹한 소위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 정의가 뭐고 욕심이 뭐고 그죠 야 그래가는 거는 네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 욕심 네 하고 싶은 욕심 다 하면서 목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네 혼자서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는 심정이 그게 남달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천석들이 이 종을 봐라 어떻게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저 흡사 흡사 저 지리산이 두류산이 지리산입니다 그 당시에 지리산을 두류산을 읽었습니다 저 지리산을 한번 봐라 하늘이 울어도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지 않냐 하늘이 우는데 저 지리산이 울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줍지 않는 어줍지 않는 선수들 데리고 그래도 뭡니까 나라를 한번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다라는 큰 꿈 대축이 있다 그러면 그죠 소위 1, 2, 3의 어줍지 않는 경륜이 모자라고 실력이 모자라고 숙성이 덜 뗀 사람들을 잘 뭡니까 이끌고 가서 소위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낱 한 사람의 한 정치인의 비유하겠습니까 이 그림을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이 이 대축계처럼 크게 숙성되어서 그죠 마음껏 우리 24년도에는 펼쳐져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